오세훈 시장님께서 인사하고 계십니다. 오늘 소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소상분들은 서울관광을 응원하겠습니다. 오세훈 시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. 사실 관광업계가 굉장히 어렵죠. 정말 더 이상 어려울 수 없다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장소가 새롭게 말하는 데 대해서 정말 뜻깊은 행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공간이 그동안 1년여 이상 힘들었던 관광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정말 의미 있는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. 저 역시도 관광산업만큼은 정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필해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로운 서울 새로운 방광. 네 멘트북 참석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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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